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면 받기도 굉장히 기쁘잖아요. 신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이미 하늘에서 상을 받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기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밤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은혜롭게 와닿았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네 번째 정도 하면 이 본문을 이제 아마 외우셨겠죠? 아닌가요? 제 아이큐가 나빠서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암송을 하면, 정말 대단하다. 나는 언제 저렇게 암송을 해볼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번 했으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틀려도 너무 실망하거나 욕하지 마시고요. 이름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맘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러 가죠? 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뭔가 하나 틀렸어. 그렇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애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에베소스 이 구절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도를 교회로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회로에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기도할 것이 많이지만 꼭 이 내용을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에베소스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자면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이 우주를 통치해 나가시는 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경행해 나가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 우주를 재통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장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우주를 재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시길 원한다. 지혜와 개시형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길 원한다. 또 성도에게 기업을 해주신 그 영광의 풍수함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 삶 속에서 교회에서 너희 선교와 봉사의 현장에서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것이 1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장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럼 2장의 주제는 뭘까요?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들과 화목하게 되셨어요.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2장의 주제입니다.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못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나라와 족속들을 부르셔서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고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정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나는 감격스럽다. 이것이 3장의 서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당연히 고난이 닥쳤는데 나는 그 고난까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하나님의 목표로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고 부르심받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권한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권한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받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갈등을 겪고 부러워하는 것이죠.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대라고 부르셨지만 그 하나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이 멀어가지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도 평생 내 마음 변치 않아. 나 당신이 살 거야라고 다 결혼했던 그 부부도 조금만 지나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미쳤지 미쳐서 아이고 내 팔자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은 어떤가요? 하나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조차 하나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다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는 아 내가 섬겨야지.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뭔가 주념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조금만 하다 보면은 어? 이게 뭐야? 어? 뜨거워. 어? 막 푹푹 찌르잖아요. 칼로 푹푹 찌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참아보고 아 주여 극복하기에 좀 없어 하지만은 그것도 한때죠. 좀 지나면은 이제는 싫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이제는 뒤로 물러서고 싶어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신화 세월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뒤로 물러서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잖아요. 너희도 가라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것이 내부의 위협이죠.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부른받은 교회가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박해 세상의 공격 흑암의 영증이 셀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어려움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육체의 욕망과 싸워서 이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대신 지어야 됩니다. 외적이 있는 어려움과 더 싸워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 싸워야 되고요. 피곤한 가운데 자신을 먹여 살리면서 내가 주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3중 4중의 어려움과 과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요.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내가 목사인가? 아, 나 목사 그만두고 싶어. 마음이 너무 권고해질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나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의 체험이기도 있지만 자기가 전도하면서 세우고 양육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하나같이 예의 없이 그 코스를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다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겠는데 그래야만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이룰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다음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거죠. 바울의 결론 하나입니다.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며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겠다라는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좋아요. 주님, 저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겠고 어떻게 내가 성도들의 짐을 질 수 있겠고 어떻게 내가 이 목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세 번째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더하면 여러분이 그냥 지쳐떨어질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미 서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악이 있고 밖에도 악이 있습니다. 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은요. 분열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셨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미움을 이길 진실하고 참된 순수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의 성령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십니다.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성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만지세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교회 안에 마찰이 없을 수가 없죠. 자공차 하나를 불리더라도 그게 구리스를 바르고 윤활류가 들어가고 각종 여러 가지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공차가 금방 망가지죠.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인간 영혼은 교회는 훨씬 복잡하고 예민합니다. 마찰이 생길 때마다 부드럽게 굴러가게 해주는 돌아가게 해주는 사랑의 윤활활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윤활활류를 공급받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주께서 우리를 새 안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말미압는 것이 아니오 영으로 말미압는다 그러셨어요. 새 안약의 일꾼 하나님의 우리가 일꾼으로 부른받았지만 그 일꾼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당히 육정적인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사랑이야만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시소를 채우시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능력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그런데 내가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떤 일들을 한 데서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담기는 것이 이 물의 양도 작습니다.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도 차이가 있죠. 그릇이 크면 담기는 물도 많습니다. 내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정도가 작더라는 겁니다. 내 그릇이 산골에 있는 조그마한 연못의 크기라면 올챙이 몇 마리 개구리 몇 마리 살 수 있겠죠. 그게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강처럼 넓다면 나는 그 주변에 일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크기가 바다와 같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바다처럼 바다무처럼 채우실 겁니다. 그릇이 작든 중간이든 크든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능력은 각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충만함에 대해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루는 일이 적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릇을 키우고 일을 키워야죠. 어떻게 키우죠? 좀 이따 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삼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강건함의 상태 담대한 확신이 듭니다. 담대한 확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례일을 내다본다는 것은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정말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청년들의 몫이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나이가 들면 꿈꾸기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 잠을 자다 개꿈은 꾸죠. 그러나 이상, 비전 이런 것을 꿈을 꾸기는 어렵습니다. 기력이 달라서 안 돼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면 열정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늙은이도 에너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내가 주님에서 무엇인가 해버리라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의 본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 능력으로 말이면 아마 가능하게 되는 것 다음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담당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했더니요 그것을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위험이 있어도 주님이 하게 해 주실 거라고 과감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속 사람의 성능력으로 강건해지면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그합니다.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그 말씀을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유혹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내 속 사람의 성능력으로 강건해지면요 찬송이 나옵니다. 위쪽으로는 찬송할 이유가 없어요. 살림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찬송이 나와요.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죠.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요 하나님을 보는 시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시력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평범한 것이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꼭 위대하고 비바만한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행복한 거예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요 다른 사람은요 얼마든지 기쁘게 해 줄 수 있다고요. 내 속 사람의 성능력으로 강건해지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태도잖아요. 승패를 결정하는 건 태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 삶이 강건해지면요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랐던 구절이 있습니다. 잠원 20장 구절 왜 구절이 계속 떠올랐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인자함과 충성됨이 무슨 상관인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계속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자기가 베풀던 사랑이나 인자함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해주고 그 다음에 받았으면 해주고 그 다음에 기분 좋을 때는 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해주고 나한테 조금 상처를 주면 안 해주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에 충성된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 그 계명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라요? 안됩니다 우리가 성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주님의 계명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길이, 너비, 너비, 깊이를 아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과 똑같다라고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화목제물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미를 심으면 장미꽃이 피어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꽃을 피웁니다 어떤 꽃이요? 사랑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로 심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건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축물을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혹은 우리 신자 개개인을 나무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건물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뿌리를 박으면서 자라는 것과 건축물이 견고하게 서서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장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이태를 보시는데 어떤 나이태를 보시는가 사랑의 나이태를 보십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나무가 성장하기로 멈추죠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성장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죠? 나이태가 생깁니다 나이태 그 나이태가 생기기 위해서는 겨울이라는 그 시련의 계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원실로 옮겨졌다 나이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가 나이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의 나이태가 생기려면 시련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내 자아가 고통스럽다고 자기의 불신 받은 그 봉사의 직무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나이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70년 80년 살면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사랑의 나이태가 몇 개냐고 주님이 세실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나이태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빌리포 교회의 요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기둥과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 걸출한 인물들이죠 아마 교회를 세웠는데 중치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두 사람이 성장하기로 멈췄습니다 왜요? 두 사람이 하다가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부딪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내게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굴복하기 싫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상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3자로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상대가 나에게 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다 또 내가 잘못할 수 있겠죠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죠 내 죄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고 허물을 덮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죄가 없어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언제 안 들으시죠? 죄의 담이 막혔을 때 안 들으십니다 우리가 은광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침물로 기도하느냐 일어나서 뛰면서 기도하느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동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인 무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베드로건 노인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그 교회 공동체사에 맡긴 담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서로의 허물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만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이라는 과제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죠 힘들죠 그러나 인내하면서 계속 사랑하는 일을 힘쓸 때 우리는 성숙해지면서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이룰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온광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큰 그릇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주변 사회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이 생명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게 하셨다는 예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세상이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되죠? 성삼위 찬양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십니다 거처를 정하셔요 떠나지 않으세요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놀란 은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로 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은광교회도 이러한 은혜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017년도 한 해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환불을 덮어주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는